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K-POP 스타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 3가지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꿈꾸어 꿈을 이룬 7명의 K-POP 스타 방탄소년단들의 성공 비결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뛰어난 랩 실력으로 방시혁의 눈에 들게 된 남준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 되고 남준을 중심으로 한 실력파 힙합 그룹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오디션을 개최하죠. 말은 느려도 뛰어난 랩 실력을 갖추고 대구의 한 힙합 크루에서 아마추어 래퍼로 활동하던 윤기, 광주 지역의 유명한 춤꾼으로 통했던 스마일 호야라는 이름의 스트리트 댄서 호석, 길거리 캐스팅으로 서브 보컬로 합류한 석진, 방송 오디션에선 탈락했지만 가능성을 본 기획사에 발탁된 메인 보컬 정국, 색소포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거창소년 태영, 친구들 오디션 구경 왔다가 혼자만 합격하는 그리고 현대무용을 하다가 오디션을 통해 마지막으로 합류한 지민까지 7명 연습생들의 이야기는 다른 아이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반짝하고 스타가 되는 일은 아마도 불가능한 일인가 봅니다. 기본적인 호흡과 발성, 발음 등 보컬 트레이닝 외 운동선수만큼 혹독한 체력관리, 예고치 못한 교통사고 때문에 재활까지 해야 했던 윤기, 대중 앞에 짠하고 나타날 때까지 이들의 이야기는 정말 파란만장하네요. 방탄소년단 이름의 뜻은 청소년이 사회로부터 받는 억압과 편견을 막아내자는 뜻이라고 하네요. 사회로부터 10대를 지키는 아이돌. 정말 멋집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대성공을 거둔 방탄소년단의 인기 비결 3가지는 첫째, 메시지 있는 음악으로 각 세대별로 공감할 수 있는 가사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멤버들이 작사, 작곡에 직접 참여하였다 합니다. 둘째, 셀프 메이킹으로 방탄소년단은 처음부터 스스로 음악을 만드는 훈련을 해왔다고 해요. 진정성과 공감을 통해 자신들과 비슷한 또래의 감정을 움직였다 합니다. 셋째, 방탄소년단은 SNS를 통한 팬들과의 소통을 잘하는 연예인으로 유명합니다. 팬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라든가 그들의 자유로운 일상을 오프 더 레코드 형태로 담아내고 있어요. 방탄소년단의 트위터는 2012년 12월 18일 개설되어 현재 1,706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연습생 생활을 혹독히 하고 무대에 오른 준비된 방탄소년단. 그들은 전세계의 케이팝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 3가지였습니다. 메시지 있는 음악으로, 셀프 메이킹으로, SNS를 통한 소통으로 준비된 방탄소년단을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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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